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장 변수와 연산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텐데요. 변수와 연산자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변수를 영어로 variable 이라고 합니다. 바뀔 수 있는 값이라는 뜻인데 컴퓨터에서 어떠한 값을 저장하려면 그 저장하는 공간은 메모리 입니다. 메인 메모리 그래서 그 메인 메모리 안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한 값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저장한 메모리를 내가 이름을 붙여 놔야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메인 메모리 안에 어떤 값을 내가 저장을 했어요.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다. 이 10이라는 값이 이 메모리 상에 어느 곳에 존재를 하는데 이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내가 불러서 쓰려면 여기에 이름이 있어야 되죠.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가 이 저장된 곳의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int a는 3 이렇게 쓰면 메모리 안에 어떤 장소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거기에 값이 3이라고 저장이 되는데 그곳의 이름을 a 라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반드시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변수는 타입이 있다. 변수에서 중요한 것은 변수는 타입이 있다. 영어로 타입이라고 합니다. 변수에는 타입이 있고 그 타입에 따라서 크기와 해석하는 방법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대입 연산자가 있죠. equal 1, 1사인인데 int a는 3 이 얘기는 뭐냐면 a와 3이 같다가 아니라 a에다가 3을 대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는 3 이라고 쓴 것은 a는 3 이라고 쓰면 a에 3을 대입한다. 이렇게 값을 a에다 집어넣어 준다. 이 equal 1사인의 왼쪽을 변수라고 하고 오른쪽은 식 또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 변수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반드시 변수형을 써서 선언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파이썬하고 다르죠. 파이썬은 변수 선언을 안하고 써도 되는데 c 언어에서는 반드시 변수형을 써서 선언한 후에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int a라고 선언한 다음에 a는 3 그리고 이제 a를 출력하면 a는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메모리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그 값은 a라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수는 말 그대로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 a하고 a는 3이라고 한 다음에 a는 5 이렇게 값을 바꿔주면 처음에 저장되어 있었던 값이 5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출력문에서는 5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변수는 바꿔줄 수 있다. 항상 자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값을 써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선언함과 동시에 선언함과 동시에 이렇게 값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int a는 2 그러면 a는 정수형 변수야 그런데 초기값이 2야 이런 뜻이고요. int b는 3 그러면 b는 정수형 변수야 그런데 초기값은 3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수식에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int sum 자 sum이라는 것은 정수형 변수야 그런데 초기값이 a 더하기 b야 그러니까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어떤 값이나 아니면 식에 의해서 초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요. 지금 a,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영문자, 대소문자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밑줄이죠. 밑줄 이것들의 조합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도 변수 이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글로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한글로 변수를 쓰지 말고 영어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 이런 걸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a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영어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 my, 언더바 그죠? 그 다음에 name my name 도 쓸 수가 있고요. my name 대소문자 다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my name 123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1, 2, 3, abc 이것도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1, 2, 3 이 숫자가 먼저 나오는 변수명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int int라는 것은 예약어라고 하죠. 우리가 c언어에 정해져 있는 c언어에 무법에서 사용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그 예약어들은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nt, int 이렇게 쓸 수가 없다. int라는 것은 예약어다. 예약어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는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 느낌표가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변수명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선언, 데이터,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 또는 우리말로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변수는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료형을 가지고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형을 가지고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변수 내가 A라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A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A라는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데 이 값은 내가 정수로 사용할 거야. 아니면 나는 플로트 실수로 사용할 거야. 아니면 뭐 캐릭터 캐릭터로 사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변수, 데이터의 형을 같이 선언할 때 지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메모리 안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0 1 0 1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이 0 1 0 1 패턴이 정수일 때 해석하는 방법하고 실수일 때 해석하는 방법하고 캐릭터일 때 해석하는 방법하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0 1 0 1이라고 하더라도 요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수일 때는 어떤 값이 되고 캐릭터일 때는 또 어떤 값이 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선언해 줄 때 반드시 데이터 형도 같이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데이터 형은 데이터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정수는 정수나 플로트는 모두 4바이트예요. 4바이트니까 4 8 2 32 해서 32 비트라는 얘기고 캐릭터 문자형은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8 2 비트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 근데 이제 또 인트와 플로트는 4바이트라는 거는 같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0 1 0 1 패턴이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은 다른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산수 수학 계산할 때 4측 연산을 쓰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도 계산할 때 4측 연산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산술 연산자라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이게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데 산술 연산자가 자 C 언어에는 5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곱하기 표시입니다. 나누기 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5가지 연산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산자는 정수에 대해서 더셈 펠셈 곱셈 나누셈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부분입니다. 나누셈에서 나누셈에서 정수 나누기 정수는 예를 들면 5 나누기 3은 얼마입니까? 5 나누기 3은 1점 얼마잖아요. 그렇죠? 1점 얼마인데 5 나누기 3 한 것을 출력을 해보면 5 나누기 3 한 것은 1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값이 정수만 목 목 그러니까 목만 사용한다. 나머지 소수점 부분은 없어져 버린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 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연산자가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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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게 이제 둥둥 떠다닌 라는 뜻 이잖아요. 소수점 위치가 이렇게 floating point 소수점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float 라고 하거든요. float a 는 9.8 b 는 3.14 이렇게 써 놓고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누기 연산할 때 당연히 실수 실수 값이 나옵니다. 결과값도 실수로 나온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정수에서는 나머지가 있었잖아요. 나머지 퍼센트라는 연산자가 있었는데 실수에서는 나머지 연산이 없습니다. 실수에서는 나머지 연산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실수를 우리가 0101 이진수 패턴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floating point 에러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계산을 하다보면 에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오차가 조금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int 라는 것은 4byte int 는 4byte 그 다음에 float 도 4byte 그 다음에 캐릭터 는 1byte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는 이제 byte 라고 했는데 1byte 는 1byte 이렇게 쓰죠. 1byte 는 8byte 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왜냐하면 한 비트는 0 아니면 1이니까 두 가지 정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정보의 수가 적은 거예요. byte 수가 만약에 굉장히 비트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공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8비트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위가 됐어요. 그래서 8비트 1byte 는 8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8비트는 1비트가 두 개씩의 정보를 가지니까 2에 8승 그래서 256개의 정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써는 글자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z까지 26글자 대문자 26글자 그 다음에 숫자가 0에서부터 9까지 10개 그 다음에 느낌표 나누기 곱하기 따옴표 뭐 이런 문장기호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보면 그게 한 100여가지 100여가지 그 문자가 되거든요. 100여가지 문자가 되니까 얘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바이트를 쓰는 게 좋겠다. 8바이트가 256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256개의 정보를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8비트로 사용을 하자. 8비트로 8비트로 문자 하나를 표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컴퓨터 에서는 8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와 바이트에 대한 거를 알아야지 되고요.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가 메인 메모리가 몇 기가 바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SSD가 512GB 1TB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데 거기서 쓸 때 우리가 숫자 표현을 하는 거를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비트 10비트 면 비트가 10개가 모여있으면 2의 10승 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2의 10승 1,024 거든요. 2의 10승 1,024 입니다. 1,024 니까 약 1,000 입니다. 거의 1,000 이니까 얘는 10의 3승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1,024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개수 는 1,0 킬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구요. 20비트 면 2의 20승 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약 그거에 2의 10승 2의 10승 게 있으니까 100만 개에 1000의 1000배 니까 100만 이 되잖아요. 100만 이 되고 얘는 지수로 표현을 10의 6승 이 되고 얘를 우리가 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의 30승 은 10억 이 되고요. 10의 9승 이 되고 1 10의 10의 12승 에 해당하고 1테라 가 됩니다. 그 다음에 50승 은 페타 60승 은 엑사 70승 은 제타 80승 은 요타 이런식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쓰지 않죠. 테라 정도까지 쓰는데 페타 서부터 이쪽까지는 잘 쓰지 않은 굉장히 큰 수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빅데이터 같은 데에 있는 데이터를 다룰 때는 엑사 단위 제타 단위 이런 단위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는 2의 매승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걔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런식으로 단위를 붙여서 표현한다. 얘기하고 있구요. 정수 같은 경우는 4바이트라 그랬잖아요. 4바이트는 32비트죠. 482 32니까 그러면 2의 32승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32승 개의 정보 인데 플러스 숫자도 있고 마이너스 숫자도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31승 해서 플러스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를 표현하는데 그러면 2의 31승 이 얼마냐 2의 31승 2의 30승 여기있죠. 2의 30승 이면 10억 정도 된다. 10억 거기에 2가 또 곱해지니까 2의 31승 이죠. 10억 에 2를 곱했으니까 약 20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0억 정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용량 인겁니다. 우리가 C언어에서 인트 는 약 20억 정도의 숫자를 표현한다. 20억 보다 더 큰 숫자를 표현하려면 인트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진법 인데요. 만약에 3762 라는 숫자가 있다면 우리가 10진수로 3762 는 얘는 2의 0승 아니 10의 0승 이죠. 얘는 얘는 10의 0승 자리 얘는 10의 1승 자리 10의 2승 자리 10의 3승 자리 입니다. 10진수일 경우에 그래서 3000 이 되는 거고요. 3 곱하기 10의 3승 하니까 3000 그 다음에 7 곱하기 10의 제곱 이니까 700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10 해가지고 60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62 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2진수라면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2의 3승 그럼 얼마입니까 8이죠. 8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4니까 얘는 4입니다. 그럼 8 더하기 4니까 1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1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2진법 하고 10진법 서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진수 하고 10진수를 비교를 해보면 부호가 없는 수라면 2진수 020 121 0010 22 22 이게 이진수로 012345678 90 해서 11111 121이면 8422 를 더하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진수인데 만약에 부호를 맨 앞자리를 부호로 쓴다면 맨 앞자리가 0이면 플러스 숫자 1이면 마이너스 숫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4비트로 4비트 이게 8비트가 아니라 4비트네요. 4비트로 되어 있는 2진수를 따져보면 맨 앞자리가 0이면 얘는 플러스 숫자고 000이면 0 001이면 1 010은 2 이렇게 되어있죠. 제일 큰수가 111이고 얘는 7입니다. 421 자리니까 7 그래서 제일 큰수가 7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맨 앞자리가 마이너스 얘는 음수인데 음수 마이너스 숫자인데 이 000은 뭐로 해석을 하냐면 2의 보수로 해석을 합니다. 2의 보수 그러니까 1 000 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000 마이너스 000의 2의 보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2의 보수는 1의 보수 더하기 1이거든요. 1의 보수 더하기 1이 2의 보수 에요. 그럼 000의 1의 보수 0 0 0 1의 보수 1 1 1 이에요. 0과 1을 바꿔주면 1의 보수 가 되고 거기다 1을 더해주니까 0 한자리 올라와서 또 0 한자리 올라와서 0 한자리 올라와서 1 이렇게 됩니다. 얘는 8 4 2 1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그래서 얘는 8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0000은 마이너스 10000은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를 표현한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1111은 111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10의 2의 보수인데 2의 보수인데 110의 2의 보수는 001 더하기 1이 됩니다. 1과 0을 바꿔주면 1의 보수거든요. 1의 보수고 거기에다 1을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되는데 얘를 덧셈을 해보면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건 2진수니까 한자리 올라가고 0이 되는거죠. 한자리 올라가니까 1이 되고 이거는 그대로 0이 돼서 010 다시 말해서 이거는 2에요. 그래서 결국은 1110은 마이너스 2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니까 이게 2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4비트면 4비트면 4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까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2의 3승 에서부터 플러스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1까지 아마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얘는 플러스 7이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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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에 거를 보면 여기 있죠. 만약에 이제 정수라면 32비트니까 마이너스 2의 31승 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시켜서 n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수는 이거 2의 n승 계잖아요. 2의 n승 계의 정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를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 부터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까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비트로 4비트로 표시를 한다면 4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의 3승 에서부터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진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진수에 대한 이야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이 진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C 언어의 정수형 변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인트 대표적인 게 인트 가장 대표적 이후에는 4바이트 32비트 그래서 이제 숫자는 부호가 없다면 약 42억 부호가 있다면 약 21억 정도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변수인데 정수형 변수가 인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롱 롱 도 있어요. 롱 롱 이름은 롱 이기 때문에 좀 더 긴 긴 그러니까 더 큰 수를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4바이트를 4바이트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요. 진짜 더 큰 숫자를 저장하려면 롱 롱 이라는 걸 써야 돼요. 얘는 8바이트 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억 보다 더 큰 수를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변수형을 롱 롱 으로 선언을 해야 되죠. 롱 인트보다 작은 게 숫이에요. 롱 에 반대니까 숫인데 얘는 투바이트 로 되어 있고요. 캐릭터는 문자지만 얘도 정수형 변수로 우리가 따져 줍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언사인드 가 들어가 있으면 부호가 없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수형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로트 4바이트 고요. 더블 에는 8바이트 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트 는 유효자리가 십진수로 생각했을 때 유효자리 숫자가 7에서 8자리 그리고 얘는 더블 15에서 16자리 그리고 이제 표현 가능한 숫자의 범위도 얘는 10에 마이너스 38승 정도 되는 숫자 얘는 10에 300승 정도 되는 숫자 엄청나게 큰 숫자 그리고 정밀한 숫자를 더블 로 표현할 수가 크기 크기 뭐뭐의 크기 이런 뜻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printf %d 하고 %d 첫 번째 숫자가 요거 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사이즈 오브 인트 인트 사이즈를 정수 십진수로 찍어줘 이런 뜻인데 인트 캐릭터 플로트 더블 하고 찍어보면 4148 나옵니다 4148 앞에서 공부했죠 4148 그 다음에 인트 형 변수 a 캐릭터 b 플로트 c 더블 t 이렇게 변수를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 의 크기를 출력을 해도 똑같이 타입을 출력을 해도 똑같고 변수를 출력을 해도 똑같이 4148 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이게 정수가 도대체 몇 바이트 지 이런 거를 출력 할 수가 있어야 단위가 바이트 단위 입니다 바이트 단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C 언어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0101 패턴으로 저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저장 이게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아예는 무슨 데이터 타입의 변수 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사용 전에 사용 전에 선언을 하고 사용한다 사용 전에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선언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야 된다 데이터 타입 이게 데이터 형 이죠 데이터 타입 우리가 공부한 게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 숏 인트 롱 롱 롱 이런 게 있었고 플로트 더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변수를 사용하려면 인트 X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 전에 반드시 선언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번 시간에 핵심 입니다 자 여기까지 변수의 기본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변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